20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신문입니다. 2번. 책상입니다. 3번. 연필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0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0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20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가방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연필입니다. 20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전화기입니다. 205번 문제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사진기입니다. 20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선풍기입니다. 1번. 선풍기입니다. 1번. 선풍기입니다. 2번. 전화기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냉장고입니다. 20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방입니다. 2번. 구두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전화기입니다. 20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20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숟가락입니다. 2번. 젓가락입니다. 3번. 화장품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21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책입니다. 4번. 집입니다. 21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2번. 비누와 수건입니다. 2번. 비누와 수건입니다. 3번. 치약과 칫솔입니다. 4번.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21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과 공책입니다. 2번. 가방과 책입니다. 3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4번. 전화와 컴퓨터입니다. 21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밥과 국입니다. 2번. 물과 과일입니다. 3번. 빵과 우유입니다. 4번. 가방과 우산입니다. 21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음식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1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모자입니다. 21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돼지입니다. 4번. 염소입니다. 218번 문제입니다. 21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과자입니다. 219번 문제입니다. 21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생선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야채입니다. 4번. 과일입니다. 22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토끼입니다. 4번. 오리입니다. 22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소파입니다. 2번 옷장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침대입니다. 22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채소입니다. 4번 생선입니다. 22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22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축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22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야채입니다. 22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길입니다. 2번 건물입니다. 3번 계단입니다. 4번 정류장입니다. 22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2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1번 과일입니다. 4번. 물건을 옮깁니다. 23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23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가구입니다. 4번. 거울입니다. 23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거울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23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23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수건입니다. 3번. 치약입니다. 4번. 샴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238번 문제입니다. 239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복사를 합니다. 3번. 샤워를 합니다. 4번. 종이를 자릅니다. 240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